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세상살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만드는 대로 형성되리라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 자신만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마음의 어떤 짓눌림이 찾아 드는 것은 아닌가 하죠. 세상은 다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 삶을 누리며 존재한다 하는 것 하나만 해도 사실 대단히 아름답고 성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 많고 무거운 눈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휘어진 채로 버티는 나무가지들의 아름다움과 같이 금방 뽑힐 듯 부러질 듯 바람을 이겨내는 가냘픈 초목에게도 가인한 인내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삶의 무게를 이기고 존재한다 하는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딪히는 번뇌와 어려움을 헤치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 아닌가 합니다. 어려움과 무거움이 찾아들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유행보다는 떳떳하게 부딪히고 또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자 행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결의 제 101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생하지 마라 불살생 또 도둑질하지 마라 불투도 사음하지 마라 불사음 거짓말하지 마라 불망어 이런 것들 근본사계라고 그러죠. 네 가지 계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불교의 근본사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계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만들어진 동기나 어떤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잠깐 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를 보면 처음에는 커다란 기율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이 출가들을 하고 사람들이 모아지면서 불교 교단에서도 어떤 생활의 규범이나 원칙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탁발은 어떻게 하고 또 탁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분여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불법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장 일상적인 생활 방법인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또한 선을 받들어 행해라. 스스로 마음을 그 깨끗이 하라. 이런 것들만 충분히 좋겠었는데 점차 외부적이고 어떤 구속적인 계율로 발전을 해 갔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자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비록 행하기가 어렵다 해도 잘 참고 견딕도록 하여라. 비구는 걸식을 하도록 정해진 때만 걸식을 하되 때가 아닌 때에 나아가서 행각을 하지 말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탐욕이 따르기 때문이다. 비구는 적당한 때 마을로 내려가 베푸는 음식을 먹되 얻은 것은 홀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조심스럽게 먹고 마음을 바깥 경계에 머물러서 어지럽히지 않아야 되는 이라. 음식에 알맞은 정도를 알고 바로 음식은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도를 위해서 먹는 것으로 관하라. 또한 식사의 득실을 잘 알아서 욕심을 적게 하여 탐욕을 내지 말아라. 그래야 비구는 욕심이 없어서 안락할 것이고 주림을 떠나 또한 안락할 것이고 또한 숲속에 있으면서도 화염의 불꽃처럼 여러가지의 것을 날카롭게 느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은 침묵을 지키는 자들도 유혹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 비구는 마땅히 그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또한 크고 작은 동물에 대해서 남의 것이라 해서 미워하거나 또한 내 것이라 해서 애착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은 마치 그들과 같고 어찌 보면 그들은 마치 자신과 같다라고 이러셨죠. 스스로 죽이지도 말고 또한 남으로 하여금 죽게끔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구는 혹여라도 말을 할 일이 있다면 좋은 이치만을 말하되 남을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이러셨어요. 도락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강물은 소리가 없이 흐르지요. 물이 작은 것은 소리를 내고 바로 물이 가득한 것은 그냥 고요하기만 한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본부도 물이 반쯤 든 병과 같은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또한 물이 가득 든 병과 같다라고 이러셨죠. 또한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의식에서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불법성 산부에 대한 어떤 귀를 선언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점점 더 체계가 갖추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혹여라도 출가자들 가운데 어떤 결심이나 의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가르침이나 또한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승을 정하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처음엔 스승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점차 가면 갈수록 스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를 두려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요 출가해서 자격을 취득한 20년 이상의 어떤 되신 분들이 제자를 거둘 수 있다는 법도가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 가운데 수지인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음행을 범하게 되고 또 단니가가 도적질을 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망억의 유래가 생겨나게 됐는데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배살리고 미우광변에서 법회를 가진 일이 있었어요. 가란다촌의 한 장자가 그의 아들 수지나와 함께 와서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는 크게 감명을 받았죠. 그러자 그 수지나는 곧바로 출가할 것을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수지나는 부잣집의 독자였던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질 않았죠. 그러나 6일 동안 수지나는 단식을 해서 끝내 허락을 얻고 출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바로 사바타를 떠나서 베라냐 마을로 가시게 됐는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내란자라 강변에 만다라바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셨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청했어요. 그 가운데 마을의 장로인 베라냐 바라문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부처님께 부처님 만약 3개월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법문을 해주신다면 그동안의 공양을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릴 것이니 꼭 법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올렸어요. 그런데 마을 장로인 베라냐 바라문은 집에 들어와서 그런 사실을 알은 어떤 외도들 바라문들 이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압박 또는 교사를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을 하질 못하게 됐어요. 마침 우기철이라 비는 끊임없이 내렸고 흉년까지 겹쳐서 비구들은 모두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되었어요. 생각하다 못한 사리불이 사리부타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부처님 지금 많은 비구들이 아사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돌을 깨친 자들로 해서 신통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게 해서 오따라크로 같은 데 가서 자연산으로 형성된 쌀을 구해오게 하면 어떻게 했는지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돌을 얻지 못해서 신통력이 없는 비구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여쭈셨어요. 그러자 사리불이 부처님이시여 그들은 제가 책임지고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이여 가서라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비구들 가운데 어느 정도 신통의 도를 얻은 자들은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럼 앞으로 어떤 비구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비구에게는 생각해야 할 일과 또 생각에서는 안 될 일이 있느니라. 한편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해에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게야. 생각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일을 하면 바른 법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생각에서는 안 될 일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일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속이는 큰 거짓말이 되어서 바른 법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바로 출간 스님들이 신통력이 있다. 영암하다. 나는 뭐가 뛰어나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이끌어줄 수 있다. 내가 다 해결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구제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 일찍 그런 말씀 하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영엄도량 영엄이 있다.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사례부리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은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죠. 이것은 바로 큰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라우라가 사람들한테 부처님 계신 곳을 잘못 가르쳐주는 장난삼아 했던 그런 어떤 거짓말 그것을 작은 거짓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통력이 있다. 라고 하는 영엄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큰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대망어계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다음 이제 불사움계 불움계의 어떤 유래를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 어렵게 전개되고 있을 때 마침 수디나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우리 집 근처로 가면 그래도 우리 집은 넉넉한 생활을 하니까 이 흉년의 어려움은 변할 수 있지 않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께 아렸어요. 그리고는 허락을 얻어가지고 수백 명의 출가 스님들을 모시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수디나의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식이 이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수디나는 독자였죠. 그래서 그 스님들을 공룡하는 한편 아들에게 환속할 것을 간절히 종룡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디나는 워낙 신심이 굳고 시명이 청정해서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다시 수디나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애원을 했어요. 수디나야 이미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후계자도 없으니 이제 자칫하면 모든 재산은 전부 국고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네가 창의나 환속하기 싫다면 우리 집안에 대를 열 자식이나 하나 놔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사정을 하니 수디나는 마음이 막혀져서 그것마저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9개월 만에 종자라고 하는 총명 아들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수디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평탄치를 못해서 부처님께 아뢰했어요. 부처님 저는 부정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부처님께서는 비록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옳은 일이라 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수디나야 청정한 법을 닦아 애욕을 끊지 못하면 열반은 점점 멀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니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수디나에게 충고를 하고 수디나는 다시 청정한 행을 닦게 되었고 결국 음행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불사음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다음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불투도계가 생긴 유래를 살펴보면 이 당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단리가라고 하는 비구가 왕실의 제목을 빼내는 사고가 있었어요. 단리가는 풀로 엮어서 만든 초암 생활을 했었는데 그 풀로 엮어서 이렇게 초암을 짓다 보니까 쉽게 바람이 불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간혹 나무로 형사하다 보니까 나무꾼들이 그걸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단리가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이왕이면 조금 튼튼하고 좋게 지어서 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잘 아는 성지기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성지기에게 그 대왕께는 내가 이미 사전에 허락을 얻었으니까 집을 지을만한 제목을 좀 주시오. 하니까 성지가 평소에 단리가가 아주 얌전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왕께 허락을 얻었다니까 제목을 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사대신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단리가는 잡혀가가지고 사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해 됐죠. 왕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 일반 세속 사람 같으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찌 부처님의 제자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단리가를 부처님께 맡겨서 불법대로 처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놓아주었지요. 그리고 부처님께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단리가를 불러 험하게 꾸주 지드시고는 네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하게 됐느냐 대왕한테 허락을 얻었다 했는데 그건 역시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단리가 께서는 옛날에 왕이 왕이 되시기 이전에 이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면 제목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내어주겠다라고 공약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준다라고 했던 허락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어처구니가 없으셔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가 필요할 때 정당하게 허락을 얻어서 가져가야지 옛날에 공약 세운 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더냐라고 꾸지지시고 세상에는 이러한 죄를 지면 어떤 역량으로 엄벌에 처하느냐 물어봤더니 사형에 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불교 교단에서도 앞으로 이런 정도의 도적질을 하면 도계를 범한 것으로 해서 승중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물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파야야티카다 해서 단둣째지요. 목을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승려의 목을 자른다는 것은 승려의 직위를 박탈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파괴를 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은 우리 승려들이 파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율이 형성이 된 계기가 됐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불법은 선을 받들고 악을 그치고 제 마음을 밝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가 생기면 승려의 셋째는 대중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고 넷째는 믿음이 있는 이를 더욱 믿게 하기 위해서고 다섯째는 이미 믿는 이들을 위해서 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고 여섯번째는 다루기 어려운 이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고 일곱번째는 부끄러운 줄 알고 내우치는 이들을 위해서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고 여덟번째는 현재의 실수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고 아홉째는 바른 법을 오래가기 하기 위해서 설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것은 오래갔고 또 어떤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가르침이 오래 존속된 부처님들은 반드시 계율을 제정을 해서 제자들에게 실천하도록 가르쳤다 계율을 받아 진임으로 해서 바른 법을 수행하는데 게으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하지 말라 이 일은 생각하고 이 일은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끊고 이것은 마땅히 갖추어 지켜라 이와 같이 분명히 가르치진 않았어도 부처님들께서 살아계신 동안은 잘못됨이 별로 없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들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갖가지 이름과 서로 다른 성과 온갖 집안에서 출가를 해서 저마다 제성재들을 부리게 되니까 바른 법이 빨리 멸하고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치 아름다운 꽃들을 책상에 올려만 놓고 붙들음에는 끈이 없으면 머지않아 바람에 불려 흩어져 버린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은 뒤로 법장이었던 사리프타 께서는 바로 계율을 제정해서 부처님의 허락을 얻은 뒤에 대중 앞에 나아가 4가지의 근본 계율을 설하게 됐던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능원경의 수록이 되어있는 바로 불싸움의 겨로서 음행하지 마라 불살색의 겨로서 살색하지 마라 또한 불투도의 겨로서 도둑질 하지 마라 불망의 겨로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불교교단이 만들어지면서 12년이 지날 때까지는 별다르게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또한 특별하게 정해진 어떤 규범이나 계율이 없었는데도 사람이 많아지고 질서가 필요하던 부처님 말씀에 따라 바로 이러한 근본 사계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어서 이러한 계율이 평소에는 잘 지켜졌는데 술을 먹었을 때는 간간이 문제가 생겨나서 바로 여기에다 부름주의 계율이 더해져서 5개가 된 것이죠 야세의 아버지 구리카장자로부터 시작된 우바색 개경인 불자신도 5개가 바로 불살생 불투도 불삼 불망 에서 하나 추가되서 부름주의 계가 형성이 됐던 것이에요 부름주의 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신도 우리 불자님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야망을 키우려던 어제의 마음이나 황혼의 뒤안길에 번뇌와 괴로움으로 집어벅된 지금의 마음이 그리고 한없이 뛰고 오르고 날 것만 같았던 어제의 마음이나 다지고 새기며 추리고 가슴조이고 포기하는 지금의 마음이 결코 다른 마음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만들고 환경이 만들고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것일 깁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면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 줄어든 마음속에 희망의 풍선을 불고 지쳐가는 황혼의 삶에 행복의 꿈을 담아서 하늘높이 하늘높이 까치발로 까치발로 세워서 팔을 버치고 더욱 높이 높이 날려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혹은 관음산 자비정사에 남겨주시면 본승의 지필한 30여원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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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